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최근에 박완주 의원 제명 처리하고 나설 정도로 박완주 의원의 성폭력 문제를 아주 시급하게 불을 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비대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만에 입을 싹 다 다물고 거꾸로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락 증거인멸 의혹을 다시 이슈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바로 2일 날 박완주와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13일 날 김동연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런 이준석 대표의 성상락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은 수술 중에 있는데 국민이 뭐하고 있느냐 여전히 숨기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제는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고 민주당 같은 수술을 해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180도 달려졌습니까 바로 12일 날 기자회견에서는 유불리를 따지 않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유불리 따지 않고 조사와 징계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피해자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요 이런 얘기는 싹 거둬들이고 거꾸로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선대위회에서 이재명아 한술 더 떠요 아예 박완주 의원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경기도 얘기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박 의원 사건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니까 당 제명 조치에 공감한다 이 정도 말하겠다 하고 또 입을 딱 씻어요 그만큼 박완주 성폭력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요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이번에 대통령실에 총무비사관으로 발령났잖아요 이거 성비위 문제 여기에 화살을 온갖 지금 퍼붓고 있어요 자 이러한 민의당의 전략에 대해서요 지금 제가 보도를 쭉 보니까 아니다 이거 민의당 이렇게 해봐야 오히려 더 역풍이 분다 이런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해서도요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범죄는 이창하에 그리고 은폐 시도다 박완주 사건이 작년 연말에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이 5월 14일이니까 거의 반년을 은폐했잖아요 그래서 이 은폐한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또 가차없이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박완주 의원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일주일 사이에 민의당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10%나 31% 지난주 대비 10% 떨어졌고 특히 박완주가 있는 지역구 천안에서 천안이 포함된 충청도에서 민의당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49%에서 30%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민의당은 성범죄 DNA 가진 정당이다 가해자 중심주의 정당이다 그래서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 민의당은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택적 침묵 그리고 국민의힘 앞에서는 여성인권을 강조하는 이중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민의당과 박완주 의원은 꼬리 자르기 제명과 보여주기식 사과로 사건을 덮고 잊혀지고 싶겠지만 피해자와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의당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그다음에 총비수준 윤재순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는요 뭐라고 입장을 밝혀왔냐면 이러한 박지현 의원장 이중적 행동과 관련해서는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 사안이고 그 사안은 그 사안인데 서로 연동하는 순간 물타기가 되기에 그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요 Too wrongs don't make 그러니까 두 개 잘못이 하나를 올바르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말까지 꺼내면서 자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 즉 민의당의 이러한 성폭력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쟤네들은 그래요라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다 여기서 쟤네들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공격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러한 모순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순된 거 민영배가 꼼수 탈당을 했잖아요 꼼수 탈당을 해가지고 검수 완박법이 다 통과가 됐어요 목표가 달성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바로 광주시당에서요 어제 어제 공천장 즉 이번 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공천장 수영시에 참석을 했고 또 인사말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특히 말이죠 12일 출범한 강기정 광주시당 후보 선대위에서는요 공동 상임 선대 우연장까지 맡고 있어요 양형자 의원만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소속이니까 이걸 보면 뭡니까 완전한 위장 탈당이다 이게 명백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는 이거야말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광주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다 그래서 민영배 의원은 소속이 어디인지 똑바로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영배가 이렇게 꼼수 탈당을 해서 검수 완박법이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이거를 높이 평가해가지고요 여초카페인 여성시대 그리고 재명인의 마을 그리고 민주당 2030 여성 당원들 그리고 모든 주권자들께 깊이 감사한다 이런 민영배 의원이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 바로 여초카페에서요 감세판을 받았어요 검수한 박 통과하는데 기여했다고 아 이거 참 우리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일보의 민경훈 논설위원회 지금 칼럼이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칼럼인데요 이 칼럼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은요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무능하고 비겁하고 온통 거짓말로 점철된 오우적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완전히 정말 한국일보답지 않게 왜냐하면 한국일보는 친연 매체나 친 민주당 매체들 안에 친문재인 매체 여기에서 논설 우연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의 문제점들 자화자찬들 그리고 정책의 실패 현상들 이런 거를 하나씩 전부 나열해 가면서 칼럼 전체를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자가당착 자화자찬의 문제점 이런 거를 지적하는 칼럼을 실었어요 자 이거를 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우선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모든 대통령을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취임산을 하는 것을 하는데 자신의 국정천안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친가를 국민에게 밝힌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논설위원의 칼럼은 바로 뭐냐 이 취임사에서부터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과거에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고 그리고 퇴근길에는 시민들과 겨우 없이 대화하겠고 광화문 광대에서 대토론회도 열겠고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도 만들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갔고 그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론 적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 지킨 것은 한 번도 경험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지킨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차화자찬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요 공약 폐기 문제 즉 광화문 시대에 만든다는 공약을 폐기 문제도 폐기한 것도 문제지만요 방식 왜 본인이 얘기하라고 유홍준 광화문 시대 자문의원을 기자회견에 내서 대신 사회하게 만들었느냐 K-방역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문제 완전히 해결하겠다 했는데 해결됐냐 이거예요 작년 10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800만으로 사상 최대다는 거예요 5년 전과 비교해서 159만이 들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급 격차도 157만으로 역대 최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득 올려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 성장 이것도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4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9%가 됐다 그래서 박근혜 사정관 7.4%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인은 돈을 펑펑 쓰면서 유독 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인색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중 5년간의 국채는 600조에서 1000조로 400조가 늘었는데 이거는 DJ, MB, 박근혜 세정부 증가분하고 맞을 정도로 돈을 펑펑 써부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일반 1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집합금지 300만원만 줬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357만 명한테 평균 1만 7천 달러 국민소득 잘 감안해도 3배가 넘는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탈원전 하는 바람에 완전히 거덜이 났고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 대변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비핵화 의지를 옹호하다가 삶은 소델가리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은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탄도 완성했고 그래서 북한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가혹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시민단태 대표 김정식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대통령이 개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거였죠 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한테는 꼼짝 못 하고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 호화여행을 비판하니까 허위사시로 모일간지 기자를 재소했다가 폐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강규영 전 KBS아 방송 장악하려고 해임했다가 이 소송에서 대법원에 가서 폐소하는 바람에 소송 비용까지 몰아주게 됐다 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히 검소안박법 이거는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실책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갖다가 검찰의 칼 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밖에 더 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인터뷰 내용 자화자찬 후임자 비난으로 가득한 거 이것도 참 좀스럽고 비겁한 대통령 이런 대통령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요 그의 상관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을 보고 당신은 정치하지 말라라고 했다는데 그 해안이 돋보인다 아주 좋은 칼럼인 것 같아요 민경훈 논설위원의 칼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7월 중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기업인들 특히 첨단 산업 산업 분야의 경제사전단을 대동하고 가서 공급망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보면 원래 미국 답방 시점을 팔고 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한배 한모 그 다음에 경제동맥 협력관계를 감안할 때 더 땡겨야 된다 이러한 판단을 현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방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7월에 답방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이러한 대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CEO들도 경제사질당으로 함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나 현대차 사업장을 현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4대 그룹 CEO가 모두 바이든 대통령과 조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요 백악관에서 이러한 CEO들을 기립시켜서 44조 정도의 대비 투자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난 10일 날 이런 대기업 회장들 취임 만찬에 초대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첨단기술 공급망 보험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서 더욱 실천적 협력을 강구해 당하겠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은 새로운 글로벌 전략 공조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요 이런 대기업들 상당히 문재인 정권과는 다르게 국가 경제에 기여한 만큼 윤석열 정부로부터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니겠느냐 다만요 대미 협의가 남아있고 지금의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 다음에 우크라 침묵 사태 또 이제 최근에는 북한의 코로나 사태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7월 중에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5월에 방한을 하고 바로 이어서 방미를 해가지고요 한미동맹이 지난 5년 내내 물으셨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정사가 되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이 글로벌 커뮤니티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비전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도 취임식 전후를 해서 많이 윤석열 당선인 당신은 당선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주한 외국 공관장들이 많이 접촉을 했지만요 미국을 갔을 경우에 국제사회의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대내외 외계정책 또 우리 국내 정책 방향 왜냐하면 우리 국내 경제도 지금 해외 시장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워싱턴에서의 대비전은 굉장히 정치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오늘날 K컬처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큰 문화 흐름으로 지금 굉장히 뜨겁게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할 정도로 국력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바이든하고 회담을 하는데요 바로 이어서 답방을 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정상회담이 아니겠느냐 다만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요 7월에 미국을 가면 9월에 유엔총회가 있어요 이번 유엔총회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맞이하는 유엔총회고 글로벌 정상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양자 정상회담을 뉴욕이라고 하는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거프 두 번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라고 하는 점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선관위원장 사실상 청문회가 다 끝났어요 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 김필군 상임우연 노태학은 노정이 후임이고 김필군은 조혜주 상임우연의 후임인데 곧 전부 다 임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 중에 사전투표 부실 문제 국민께 많은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취하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선관위의 업무 방향과 관련해서 적절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필군 후보자가 발언한 것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지방을 쭉 박민한 것에 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점이 우리 여당에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요 오늘 지금 이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년 전 jeg장 Gesch 다음 terrified 1년 전까 ek 1년 전까 공기 2년 전까 공기 3년 전까 공기 3년 전까 공기